오버포인트 오버포인트 맞자 잘생긴 거 같아 진짜 좋아 오버포인트 진짜 잘생겼습니다 차원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핑고 워터 언니 해피 쏠크 하라고요? 뭐 쏠크 아니라니까? 언제 믿으실 거지? 도대체? 에이 오엠쥐 믿어달라고 믿어달라고 아니오 아이고 진짜 눈눈 안나다 눈눈 안나 아 근데 저는 승급적은 아니거든요? 아이고 그럼 나를 응원해줘 아이고 눈눈님 많이 전화해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날 방송 안할걸? 바뽀요 여러분들 저희 뭐에 바쁘세요?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뭐하고 놀기로 하셨어요? 아이 뭐 같이 쇼핑하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그럼 평소에도 하는 거잖아 크리스마스인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요? 네 선물? 아 지금 뭐 너무 지어내는 티가 팍팍 나는데? 뭐 해야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25시간 숙면 할겁니다 어? 아이고 에잉두삼덕님 돌꽃 오매너눈 큰우원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냥 게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예 각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각성이 아니라 골병 나셨는데요? 오늘따라 왜 이게 내 초우두로 가면 살짝만 캬프고 가이손이고 석상초로 갑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봤듯은 석상쪽이라고 먼저 말했으면 뭐 잘했겠지? 어 깜짝이야 어 그렇죠 가이손이란거 홍보 안할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가이손스트리머니까 자 여기서 들어갑시다 빠이빠이 어? 5만원이 달렸어! 어 여기 지금! 상관없어 갑자기 거기서 칼날 바람을? 어 아냐아냐 쏘진 않았어요 아 여기 불안하니까 맵을 좀 늙게 늙게 쓰면서 던진다? 던진다? 그렇지 떨궈놓고 위로.. 어 위에 사람 있나본데? 어 있어 상관없어 어? 낙평 맞으면 곤란하니까 이것이 바로 5만원의 힘인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게 기절이 안먹었네? 까베 가끔가다 리프한테만 통한 이 빙글빙글 무빙의 정체는 뭘까? 빙글해입니다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잘 오셨습니다 대도시에 오셨네요 나 손절당했나? 아닌데? 서울로 상경하셨습니다 야야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은 지엔장 닫아두고 일단 닫아두고 생각해 띵킹은 닫아두고 합시다 회피! 어? 애초에 못 맞췄네? 네 잠깐만 1초! 그렇지 붙었고 또 마무리해주세요 대면은? 기절 넣어놨긴 했어요 정탐자도 어 야 왜 끊겨 젠장 안돼! 죽고싶자! 정탐자잖아 당신 칙쇼 파상중에 최고 오우 살았다 오케이 다 돌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넘어갈 수 있겠다 이건 안맞쭈? 네 아 근데 자석이 없다는게 여기까지만 가면 안되냐 우리? 안돼! 어 이거 판자 판자각? 돌피구님? 말도안돼 소리하셨다 왜왜왜왜왜 정확한 판자각 어 이거를? 아 까벌 하지만은 세계 돌아갈때까지 버텼다 아 맞다 하나 둘 셋 해야 죄송합니다 나이스 일단 배상 빼고 시작해 전반 정도 찼어요 저 어 뭐야 뭐야 아 왜 벽에 자꾸 안붙는거지 아 근데 여기 정탐자 있는데여가지고 하지만은 해독기가 다 돌아갔으니까 상관없죠 여기는? 어? 아잇! 받아줄래요 그거? 저기 타고 갈수 있을까? 대니? 안돼!!! 어 워턴이 닫았어야 됐나 보네 그래도 아직 덜 완성되지 않았나 아니 어차피 지금 두개 돌아가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두개가 돌아간다고요? 어? 잠깐만 근데 항해사가 구하는게 낫지않나? 항해사가 오는건가? 아닌데 샤머니 오는건데 여기는 아드가가 안나오는데 이거? 그니까 돌파님 나이스? 어? 안바꿔주고 있었네 가시면 안될까요? 가시받게 맞아주세요 어? 야야야야 저길 길을 막았네? 호슈다 먼저갈게요 나오기는 야! 어 다 피했다 날리고 들어가 쑤옥! 쑤옥! 뭐지? 쑤옥! 해독에 집중해도 될거같은데? 어 먼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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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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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속속이였다 통로 개설버속 통로차이 2층에서 이제 떨어져요 이 문 어디가신지? 저 근처에 없어요? 여기있어 어 오케이 짝짓쪽으로 갈게요 쑤옥 오늘은 좋았다 제발. 이번에는 승급전이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surrounding 초반에 어떻게 피한 거지? 아 이거 다시한번 N93 деньги 5만원 원 5만원 차이로 이겼다 내가 아니었음 바로 전원 전멸이었거든 그럼 활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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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